김시덕 야 지현아 세윤아 우리 세진사 진짜 오랜만에 노래동산 왔다 와 좋다 진짜 내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자유형과 딱 세 장 사 났지? 역시 시덕이 하나씩 받아 김시덕 김시덕 왜 또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또 뭐가 맘에 안들는데? 뭐가 맘에 안들어? 빅파이프 제외야 비싸서 부담소에서 안봤단 말이야 그래 뭐부터 다까? 바이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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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기 전에 화장실 좀 갔다오면 안돼? 다름이 아니고 바이킹 타면 내려올 때 오줌 말이야 진짜 왜그래 찌릿찌릿 뭐가 찌릿찌릿이야 그러지 말고 우리 이거 타자 이거 야 이거는 키 158cm 어린이만 들어가는거 어떻게 들어갈래? 어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17초네 그냥 그렇고 이거 말고 너한테 딱 어울리는 놀이기구 있어 뭔데? 일단 이거 써봐 그리고 엎드려봐 내가 널 위해 준비했어 아 재밌다 시도가 멈췄어 500원 떨어졌어 엎드려봐 엎드려봐 야 이제 우리 먹을거나 음료수나 좀 사러가자 목마르다 야 그래 음료수 사러가자 난 안 마실래 왜 또? 나 실은 집에서 보리차 얼려왔어 왜 그래 아 또 왜 울어 하나도 안들어갔어 당연히 안나오지 됐어 그만 마셔 그러지 말고 우리 저거 타자 저거 저거 뭐 청경경차 어 그거 재밌겠다 청경경차 타자 야 야 자 안전바 내리고 야 야 왜 왜 무서워 그렇게? 모르는 사람이랑 타야돼 아 아 왜그래 왜그래 자 출발 야 되게 재밌었다 되게 재밌었어 되게 재밌었어 야 왜 왜 울어 그렇게 무서웠어? 아니 사진 이상하게 났어 아 진짜 아 빨리 한번 봐 사진이 어떻게 나왔는데 아 아 이상하다 나도 내 모습을 보고싶어 안 보는게 좋아 야 야 아 이제 탈만큼 탔지 아 이제 집에 가자 그냥 집에 가자 집에 가는게 좋겠다 이제 아 아 아 아 제가 지금 여자친구랑 둘이 놀러왔는데요 네 지갑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티켓을 같이 잊어버렸어요 네 갑자기 두 장만 어떻게 안될까요? 야 우리 자영이 거 둘이자 그냥 어차피 가는데 아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백 두 장 째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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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난다 자 자영이 형 건 봐요 자영이 형 건 봐요 자영이 형 건 봐요 아 안표 장수잖아 안표 장수 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감사합니다 야 너 여러분 그렇게 무서웠어? 아니 그러면 우리 저 다 녹았어 아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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